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시민의 180석 발언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시민의 180석 발언은 거의 적중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여러가지 헛발질도 많이 했었던 유시민이지만 이번에 이 180석 발언을 어느정도 적중을 시키면서 그간의 헛발질을 만회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들렸고 유시민 지지자들은 역시 유시민이다 라고 지켜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시민 본인은 자신의 그 180석 발언을 두고 평소에 유시민답지 않게 자신이 그렇게 잘 맞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운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현황을 마친 뒤에 공개적으로 정치 비평을 그만하려고 한다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해야 할 말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다른 분이 하시도록 저는 좀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1년 반 남은 기간은 맞추고 원래 일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시체말로 싸우고 유튜브 알릴레오 하면서 갈등도 많이 겪었다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만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유시민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유시민이 그동안 정치평론으로 현 정권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를 흔드는 언론 보도와 우편향 되어가고 있는 유튜브 진영에서 흔들리고 있는 진보와 중도층을 붙잡고 정부를 흔드는 검찰을 최대한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싸워왔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소임을 다했다라고 느껴서 퇴장을 한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유시민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유시민이 뭔가 이 핀트가 나은 것이 아니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당장 민주당 측에서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무려 180석 이상을 얻은 이 선거에서 유시민 때문에 손해받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억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의 180석 발언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유시민의 발언 때문에 통합당 측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읍소 전략에 들어갔고 유시민 발언 때문에 통합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손해본 지역들이 인천의 한 지역 충남에서도 공주, 보령 등 꽤 있었다면서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막판에 보수가 결집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제일 피해를 본 것이 바로 부산인데 마지막에 투표율이 쭉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시민의 발언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영춘 민주당 부산 상임선대위원장도 유시민 발언으로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을 해가지고 영남권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냈는데 김영춘은 유시민의 발언은 초접전지역이라는 기름이 잔뜩 쌓여있는 곳에 불쏘시개를 던진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부산은 최대 격전지로 꼽혔고 유시민의 발언은 초접전지역의 경우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민심이 쏠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유시민이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영남 보수들이 우리라도 야당을 지탱해줘야 한다는 견제심리가 작용해서 뭉쳤기 때문에 유시민의 발언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전재수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바닥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시민처럼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이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다면서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유시민 발언에 이런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긴 해요 민주당이 얼마만큼 더욱더 대승을 기대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실상 지금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무소구리의 권력을 얻었고 누가 봐도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 확실한데 왜 유시민을 향해서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이 되는 것은 부산에서 뼈 아픈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전체 18석 중에서 3석을 얻는 데 그쳤고 그나마 권진 그 3석도 통합당 후보들하고 박빙 끝에 겨우 얻어낸 그런 의석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부산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부산 지역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5석을 확보하면서 보수 진영의 텃밭에 균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자평을 했었고 지난 2018년도 6.13 재보선에서도 1석을 추가해서 6석을 확보했었고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 의석 수가 이번 결과로 반으로 쪼그러들었으며 당초의 목표였던 10석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 부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난 3일에 부산을 방문했었던 양정철이 부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유시민도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안 했다면 범진보 진영이 200석도 될 뻔했다면서 희망상을 이야기한 것인데 역시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제는 정치 비평을 그만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저러한 발언은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부산 지역이라는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고 큰 승리 가운데 작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유시민에게 조금 많이 돌리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시민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유시민의 요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유시민의 저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부산 지역 선거에서 통합당에게 표를 던지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저 지역은 원래의 보수 진영이 강세인 진영인데다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의 대승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얼마만큼 큰 승리를 예상했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총선의 대승은 지난 3년간의 실정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승리였고 통합당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국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보수 진영 전략의 참패가 원인이었지 유시민의 저 발언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것만큼 많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굉장히 미지수죠 여태까지 남탓하던 것처럼 이번 선거의 작은 패배조차도 유시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행보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이 지금 시점에서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라는 발언은 긍정적으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시민의 정치 비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유시민이 입을 다무는 것은 유시민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집권 세력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이번에 대승을 등이 없고 정말로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정말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정말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중론인 상황에서 현 정권의 국정 운영 후반기는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든 또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든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상황인데요 그 이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은 이제 앞에 놓인 것 중에 하나가 2년 후에 있을 대선을 놓고 대권 주자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벌일 텐데 이 과정에서 집안 싸움의 추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꽤나 적나라한 모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러한 권력 싸움이라든가 대권 주자 경쟁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서 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집권 세력은 국정 운영 후반기에 남은 그런 뭐야 국정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권력 투쟁과 같은 추한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남겨두고 유시민이 앞으로 입을 다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 진영의 실정이라든가 이 추태에 대해서 앞으로 말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이 많이 되었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 적진을 비판하는 것보다 집안 싸움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고 필연적으로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상황을 앞둔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은 유시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버리면은 이번 정권 들어서 보여준 그 모습들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감싸고 무조건 우리 편은 잘못이 없다라고 몰아붙였던 그 모습들 그리고 조국 구하기 국난이라든가 검찰과의 갈등 상황에서 정말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늘어났던 그 궤변들 그 모든 모습들보다 이 마지막에 남은 모습 정확하게 총선 결과를 예측을 했음에도 그 자기 진영 비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입을 다물어버린 사람으로 그런 기억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은 정치평론을 그만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 발언을 보면서 저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시민은 정치평론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분명히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또 입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이 이번 정권과 운명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